끝난 거야? 너무 재미있는데. 캠퍼스 드라마 보는 기분. 이거 드라마 또 언제예요? 이거 드라마 언제야? 다음 편이 더 기대되는. 나는 너무 다행인 게 혜정이의 그 죽어있는 연예세퍼가 살아났네. 갑자기. 기빡이시죠? 아니, 그 이후에 또 봤어, 솔직히? 중요하다고. 연락. 아, 예. 오, 진짜? 오. 색소폰 레슨을 해 주셔서 연습실을 잡아서. 그때 처음 만나는 척 할 때도 미리 다 같이 만나고 싶어. 뭘 처음 만나는 척 해, 알았어. 아니, 그런데 촬영일이 딱 정해지니까 이분이 이 말도 되게 표현이 재미있었어요. 참, 그리고 저희 그날 뵙네요.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어요.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어요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. 그렇게 감동, 나 한다고 나도 해! 할아버지. 할아버지 제삼. 동그라미들. 우리 똥동그라미들. 아, 우리 또 연예세포를. 일깨우기 위해서. 누구 보지, 이번에? 같이 한 번 해봤습니다. 아니요... 대략. thứ 4. 감사합니다.